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 연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죠. 개인 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라든지 배당을 노린 기관 투자자의 수급 유입이라든지 수급별로 손받김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견조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이 상당한 강세 마감을 했지만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는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하고 그 손받김도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주 순환매 장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전략 물론 손이 빠르신 분이시라면 가능하겠지만 함부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잡았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때 매도하지 못하면 쉽게 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종목에 대한 모멘텀 분석을 확실하게 하고 수급이 유입될 때까지 바닷건에서 기다렸다가 상승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년 시장 한번 또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내년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장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잘 보시면 제가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충분히 모든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주식의 정석은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링크 답장 받고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지난 강의 1강부터 최신 강의까지 보기 좋게 정렬해놨습니다.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뉴스 내용들 제가 직접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의 정석 강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3강입니다. 많이 왔죠? 83강, 오늘 강의의 주제는 분할 매매의 개념과 활용입니다. 분할 매매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위치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일괄 매매를 할 것인지, 분할 매매를 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분할 매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 주식의 정석 강의를 통해서 분할 매매를 아예 설명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분할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개별적인 문의도 좀 많으셨고 분할 매매를 하는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을 띄워서 또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분할 매매가 무엇인지, 어떨 때 분할 매매를 해야 되는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할 매매를 했을 때, 일괄 매매를 했을 때보다 장점, 분할 매매의 장점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분할 매매에 대한 기본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먼저 분할 매매란 뭘까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시에 매수 혹은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을 두 차례 이상입니다. 이상, 두 차례 이상. 두 차례가 될 수도 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눠서 매매하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난 좀 나눠서 해볼까? 오케이, 두 번 나눠서 해보자. 두 번의 시기를 다르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세 번 나눠서 해볼까? 세 번 시기를 다르게 나눠서 할 수도 있죠. 이게 다 분할 매매입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함께 이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매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분할 매수도 가능하죠. 나눠서 살 수도 있고, 파는 건,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는 것도 나눠서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우르는 개념이 분할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해요? 네, 분산합니다. 시기를 다르게 하는 거니까요. 분산해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변동성 리스크라는 게 뭘까?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개념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할 매매가 어느 때 유리할까? 어떤 시장에서 분할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에 대한 부분을 제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클 때입니다. 자, 내가 진짜 힘들게 종목 분석을 했어요. 종목 분석을 해서 신중한 타이밍을 보고 차트상 좋은 위치에 매수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매수한 다음부터 코스닥이나 코스피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린다면 내 종목만 버틸까요? 물론 버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어쨌든 시장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시장이 좋을 때 더 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안 가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조금 운이 없게도 어쨌든 내가 신중한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했지만 시장 때문에 종목이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안정되지 않고 하락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등락이 큰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종목을 잘 선정을 했지만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어도 시장이 떨어졌을 때 내가 매수한 종목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는 매수 시점을 나눠서 진입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주가를 자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양합니다. 전업 투자자분들도 계실 테고 시간이 좀 많아서 컴퓨터 앞에서 장 끝날 때까지 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직장인 분들도 많으세요. 그죠? 직장인 분이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가를 자주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기민한 전략을 짜기가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때 소량으로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때 아쉬움이 좀 덜하겠죠. 역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 가치주를 매수할 때도 분할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어요. 중장기 가치주라는 건 차트라든지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죠. 내가 저평가된 혹은 저 PER, 저 PBR 이런 종목분들을 바닥에서 살 건데 내가 한 번에 큰 물량을 매수하게 됐을 경우에는 가치주이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횡보하거나 아니면 더 하락해서 횡보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매매 타이밍을 분산해서 가져가시면 매수한 다음에 바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도 혹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을 때 더 모아갈 수 있죠. 어차피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거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게 사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가치주를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손절을 최소한 매물을 하고자 할 때도 분할 매매가 기본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유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런데 9천 원 손절가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9천 원 깨면 일단 얄짤 없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가 좀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시장이라든지 종목 변동성이 커서 그러면 만 원에 매수를 하고 9천 원까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8천 원으로 낮춰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만 원에 한 번 사고 9천 원에 한 번 샀으면 똑같은 물량 샀다고 해서 평당간 9,500원입니다. 내가 매수했던 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나는 500원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최소한 매매를 하고자 할 때에도 이렇게 분할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게 지금 추세가 어때요? 안정적인가요? 불안정한가요? 이 추세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제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단에 지지선을 그으면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저점을 연결했을 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굳이 분할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자체의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일괄 매수하고 일괄 매도하는 전략이 분할 매매 전략보다는 유리할 수 있어요. 왜? 시장 자체가 꾸준히 올라간다는 건 내 종목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내가 한번 분할 매매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샀어요. 그런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매수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나는 떨어질 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계속 올라가버리니까 불타기를 하기는 좀 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물량을 조금만 사고 주가를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아까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상승 추세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때는 굳이 분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분할 매매를 할 수 있는, 하기에 유리한 그런 시장은 이런 장인데 이런 장. 이건 역시도 코스닥 지수인데 보시면 주가가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했다가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을 보여요. 이런 위치, 이런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 분석을 잘해서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한 1, 2주간 급락을 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했더라도 시장 영향 때문에 내가 산 종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일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면 일괄 매수, 일괄 매도 전략을 짜시는 게 좋고요. 지수 자체가 불안정하고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분할 매수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고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일괄 매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할 매매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수익 극대화보다는 손실 최소화 및 이익빈도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괄 매수나 매도에 비해서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수익 매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매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또 낮출 수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만 원짜리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일괄 매수를 했으면 이게 곧바로 1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 난 50% 수익입니다. 근데 만 원에 사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반만 샀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올라가서 1만 5천 원에 팔게 됐으면 나는 수익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반대로 만 원에 샀는데 한 9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9천 원까지 떨어졌으면 일괄 매수를 했어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분할 매수라기로 했으면 9천 원에 한 번 더 매수해서 똑같은 물량을 매수했다고 했을 때는 평당가를 9,500원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전이 1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나는 5%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일괄 매수가 무조건 좋습니다. 분할 매수가 무조건 좋습니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시장의 상황, 그리고 이 종목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부터 내가 이 종목을 사기로 하기는 했는데 위치도 잡았는데 한 번에 살까? 분할로 매수를 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서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을 짜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상승 추세가 아닐 때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은 워낙에 급등락이 심하네 일단 좀 나눠서 사야겠다 라든지 나는 이제 손절하기가 너무 싫어. 나는 이 종목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은 볼 거야. 하락하면 난 더 살 거야. 그런 이유에 의해서 분할 매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이제 이거는 한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다릅니다. 물타기를 하시고 나는 분할 매수를 한 거야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왜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비슷해 보이지만요. 엄연히 다른 의미거든요. 정의를 한번 보시면 분할 매수는 종목 매수 시부터 분할 매수를 염두해서 자산을 배분해서 매수 진입하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처음에는 분할 매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난 이거 한 번에 사야지 해서 샀는데 떨어지니까 어디서 자금 끌어와서 더 사는 거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물타기예요. 분할 매수라는 건 처음에 내가 매수할 때부터 나눠서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체 매수할 자금의 일부를 매수하는 것 그게 분할 매수입니다. 처음에 분할 매수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무작정 돈을 더 갖다가 박는 게 물타기예요. 물타기는 분할 매수 목적이 아니었지만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매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보기 싫잖아요. 마이너스 10%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매수 물량만큼 또 사면 마이너스 5%로 바로 바뀌어요. 평당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량을 늘리는 것 이게 바로 물타기예요. 그러면 분할 매수는 하셔도 좋지만 물타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할 매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내가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하락하게 되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매수할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만 원을 사기로 한 것을 500만 원만 일단 산 거예요. 500만 원은 나중에 사야지 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500만 원을 더 밀어넣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이죠. 이게 분할 매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타기는 이 종목 내가 천만 원어치 사야지 하고 천만 원어치 샀는데 기대와 다르게 하락해서 난 이 돈이 더 이상 없지만 어떻게든 천만 원을 빌려옵니다. 엄마한테 빌리든 누구한테 빌려요. 은행에서 빌리든 그래서 이 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냥 단가를 낮춰버려요. 이게 물타기예요. 두 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이건 원칙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거는 아니죠. 즉흥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전략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물타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분할 매수라고 하더라도 나눠 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가가 떨어졌다고 사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를 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전략을 설정하시고 그 전략에 주가가 들어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트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또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럼 분할 매수를 할 때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모든 분할 매수는 일괄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던 한 번에 매수하는 일괄 매수를 하던 차트상으로 진입하는 위치는 똑같아요.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든 분할 매수는 일괄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초기 매수 진입은 분할 매수와 일괄 매수가 같아요. 내가 한 번의 물량을 사기로 했던 두 번 나눠서 사기로 했던 세 번 나눠서 사기로 했던 어쨌든 내가 매수했다는 건 뭡니까? 이 위치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수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사면 떨어질 것 같은데 나 분할 매수할 거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매수한다는 건 결국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데 매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떨어질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사야지. 왜 미리 사서 떨어질 때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매수를 일단 했지만 시장 영향, 종목 영향 어떠한 특정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게 분할 매수니까 어쨌든 분할 매수든 일괄 매수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설명드렸던 저항선 돌파, 눌림목 매매, 변곡점 매매, 추세 전환, 이동평균선 매매 혹은 어떤 보조지표를 통한 매매, 패턴 매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항 돌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할 때 이때 일괄 매수할 수도 있고 분할 매수할 수도 있다. 추세 전환은 뭐예요? 하락 추세로 가던 주가가 상승으로 돌릴 때 이때 일괄 매수, 분할 매수. 눌림목 반등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을 보였는데 이런 위치에서 반등을 다시 시도하는 초입구간 이게 바로 눌림목 반등이죠. 패턴 매매는 많죠? 예를 들면 여케드 앤 숄더 이런 패턴도 있고 N자형 패턴 제가 패턴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든 분할 매수는 일괄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니까 이건 이 위치고 이 위치에서 매수하고 일괄 매수니까 이건 이 위치에서 매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식 매수는 한 줄을 사든 백 줄을 사든 천 줄을 사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한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든 일괄 매수든 매수하는 위치 자체는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조금 헷갈리시거나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뒤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판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 안 되셨어도 관계 없습니다. 뒤에 차트를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분할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포괄하는 개념이 분할 매매입니다. 언제나 분할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나 종목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일괄 매매보단 분할 매매를 할 때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분할 매매를 할 때가 유리할 때는 내가 분할 매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매와 물타기는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또 중간부터 보셔서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장중에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주식의 정석 강의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의지만 갖고 오세요. 공부하실 자료는 충분합니다. 쉽게, 재밌게, 의미 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또 장중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분할 매수의 분할 매매의 정의. 어떤 시장에서 분할 매매라는 것이 유리한가. 분할 매매와 물타기의 차이점. 그리고 분할 매수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글자이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오셨어도 상관없어요.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IOK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 위치는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 위치가 기술적으로 왜 매수 타이밍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강의를 보셔야 돼요. 제 이전 강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와 이해와 활용. 그게 아마 2강인가 3강 정도 될 거예요. 그 강의를 보시면 이게 왜 매수 타이밍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하락 추세선을 돌려내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여기서도 저항에 부딪히고 여기서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부딪히고 이 저항을 뚫어내지 못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항을 뚫어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도 어? 하락 추세를 위로 돌려내네? 오케이. 그럼 내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하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천만 원 살 건데 천만 원 한 번에 들어간다. 과감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 이거 내가 사긴 살 건데 천만 원어치 살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바로 안 올라가거나 한 템포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천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만 사보겠다. 혹은 300만 원만 사보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어떤 전략도 전체적으로 맞고 틀리고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라든지 종목 상황에 맞게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일괄 매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차트적으로는 당연히 일괄 매수도 가능하고 분할 매수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일괄 매수든 분할 매수든 위치가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위치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괄 매수를 했어요. 1천만 원을 내가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라고 좀 지루했죠? 한 두세 달 정도는 굉장히 지루했다가 여기서 갭상승을 딱 띄우니까 이 위치에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수한 가격은 이 위치고 이만큼의 차익이 발생을 했어요. 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 천만 원을 매수를 했으니까 주가 상승폭만큼의 차익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여기고 매도는 여기에 했으니까 일괄 매매로 수익을 잘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차트를 분할 매수로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 추세가 전환될 때 500만 원어치를 일단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500만 원을 한 번 더 산 거예요. 어디서 더 샀냐? 여기서 500만 원을 한 번 더 샀습니다. 왜? 주가는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서 떨어졌을 때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있는 위치가 여기예요. 왜? 제 지난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을 보시면 여기가 저항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저항대를 돌려내는 시기가 이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실히 상승, 추세를 전환되나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 추세를 전환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락하는 추세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더 떨어지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때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급락했다가 적어도 하단이 지지될 때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의미가 있는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 첫 번째 매수하고 여기서 한 두 번째 매수했으면 더 좋았죠. 하지만 이거는 지난 차트 여기를 보니까 이 위치가 바닥이었던 거지 이 앞에까지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하락 추세 지속이라서 추매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등을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예요. 제가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가격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들쑥날쑥하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 원짜리 주식이 8천 원이 됐다고 해서 싼 게 아니에요. 만 원부터 8천 원까지 수직으로 내려 꼽고 있으면 7천 원, 6천 원, 5천 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은 상품이 아닙니다. 만 원짜리가 8천 원이 됐다가 8천 5백 원까지 반등했을 때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반등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하락했어요. 하락했다가 상승 추세로 돌려내려고 하니까 이 위치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도식화를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 같아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다시 한 번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위치에서 2차 매수를 한 번 해본 거예요. 다중바닥 패턴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 같아서 이 위치에서 일괄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급등 직전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천만 원을 투입해서 여기서 차익실을 한 번 한 거랑 여기서 500, 여기서 500 넣고 차익실을 한 거랑 사실 수익률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차트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겠죠. 수익률이.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SK이닉스라는 종목을 한 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매수할 것이냐 그건 자유예요. 시장이라든지 종목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 위치가 저점을 찍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위치를 이탈하지 않아요. 여기서 살짝 이탈했다가 돌려세우니까 오케이, 이건 지지선 반등이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업황도 좋으니까 매수 한 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 위치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겠지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 이후에 살짝 올라갈 것 같다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거래량도 띄우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이 경우에 내가 일괄 매수를 했다면 손절을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했던 그 지지, 전저점 라인을 깨고 거래량까지 동반한 은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래량을 동반한 은봉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하이닉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나는. 어? 하이닉스? 차트 조금 흔들린다고 팔 종목은 아닌데. 반도체 업황 분명하게 개선되는데. 실적?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종목 굉장히 철저히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차트는 깨졌지만 다시 차트가 회복될 때 이 종목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염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분할 매수를 할 생각으로 여기서 1차 매수를 해야 그 다음에 2차 매수를 잡는 거지. 내가 일괄 매수를 한 번 했으면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사채는 뭐든 빚을 끌어와서 매수하시는 거 안 돼요. 그건 물타기라 그랬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부 물량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분할 매수를 했으니까 추매 타이밍을 잡아야겠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추매하면 됩니다. 그죠? 아니죠. 추가 매수도 의미 있는 위치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하락 추세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개인 출야분들이 이제 추매를 하시면서 계속 손실이 더 커지는 이유가 아무 의미 없는 위치.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다음에 주가 10% 빠졌네. 10% 빠졌으니까 그냥 좀 추매해볼까? 아무 의미 없는 위치에서 차트는 하락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5%로 바뀌긴 하겠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이게 다시 마이너스 10%가 됩니다. 손실금은 엄청 커지죠. 원래 내가 매수해서 마이너스도 크게 났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여기서 또 떨어져 봐요. 그럼 손실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반등을 확인하고 최소한 더 떨어지지 않는 걸 차트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는 거. 제가 예전에 주식 강의를 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죠? 예측을 하지 마세요. 개인 취업 분들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을 하지 마세요.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을 기본으로 해서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술적으로 전고점 돌파 안 했는데 돌파할 것 같으니까 매수하고 전저점이 안 깨졌는데 전저점이 깨질 것 같으니까 미리 매도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전고점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하고 깨지는 걸 보고 매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한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분할 매수를 생각해서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는 잘했어요. 좋은 위치에서 했는데 좀 운이 나빴던 거죠.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추매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런 위치에서는 추매가 안 됩니다. 은봉을 그리면서 거래량도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물량을 홀딩하고 추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봐야겠죠. 뭘로? 기술적으로? 차트로? 여기서 이제 크게 떨어진 다음에 주가가 좀 튀어오르는 듯 했지만 한 템포 더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밀렸었던 한 템포의 가격 그리고 전저점 가격을 돌려내는 시기가 왔어요. 드디어 왔어. 이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확인했죠? 정확하게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전저점이 이탈됐을 때 이 전저점을 회복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초입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라고 끈질기게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전저점을 깨고 회복하는 시기에 2차 매수를 하면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1차 매수가는 여기고요. 2차 매수는 여기기 때문에 평당가는 이 정도 근처로 맞춰집니다. 이 위치 이상으로만 주가가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시가에서 다시 보면 여기 1차 매수, 저점을 회복하는 시기 2차 매수, 매도는 이 위치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일괄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 매도했을 때는 거의 본전이에요. 본전.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3, 4개월 정도 기다려서 본전인데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당가가 낮아지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내가 정확히 잡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 일단 분할 매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분할 매수 하려고 한 번 들어갔는데 이 위치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사자마자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감수해야죠. 이게 싫으면 한 번에 사야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분할 매매는? 분할 매매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웬만하면 손절하지 않고 수익률은 낮을지언정 최대한 손절 없이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전략이에요. 제가 이제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성격이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이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이 분할 매수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수익을 낮추더라도 안전하게 먹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주식은 대박 수익을 몇 번 먹어서 계좌를 확 불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조금씩 확실한 수익을 계단식으로 쌓아 나갔을 때 계좌 수익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위화만 매수, 급등주 따라잡기, 몰빵매매 이런 걸 하는 순간 먹어도 손해입니다. 왜 먹어도 손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이 있어요.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이상한 급등주, 동전주, 정치테마주 이런 거에 들어가서 곱하기 10배를 먹었어요. 그러면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000%가 되잖아요. 1000%가 돼요, 수익률이. 이렇게 매매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제 가치투자 나 이제 분할 매매 나 이제 5% 먹으면 차익실현 이렇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사람은 평생 이런 동전주, 정치테마주, 몰빵 이런 것만 합니다. 왜? 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본 사람인데 순식간에 이 사람이 이때부터 갑자기 난 지금부터 워렌 버핏 지금부터 안전투자 지금부터 분산투자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로 먹어서 큰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걸로 똑같이 망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몰빵 투자나 이런 투자로 큰 수익을 벌었다고 해도 그때부터 투자 습관을 180도 바꾸거나 그때부터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그건 벌어도 번 게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서 깡통을 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이 깡통을 찹니다.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이 더 리스키하고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한 그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깡통을 차는 거예요. 주식을 시작하면서 마이너스만 계속 번 사람은 깡통 안 차요. 왜? 주익 시장이 무서운 걸 알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고 더 공부하고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식 시작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번 사람은 나중에 깡통을 차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처음에 이렇게 보면 자기 실력인 줄 알거든. 그때부터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리한 투자를 더하는 거죠. 결국은 깡통 차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나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주식 시장이 이렇게 무섭구나, 만만치 않구나 라는 걸 깨닫고 더 철저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더 방패막을 갖춘 안전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거죠. 저도 다르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 한 20년 전에 주식을 시작할 때 많이 깨지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고 굉장히 이제 주식 시장이 어려운 거구나, 만만치 않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깨닫고 깨달으면서 좀 보수적인 지금의 성향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처음 습관이 엄청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간 투자를 해서 계좌를 진짜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처음 투자해서 마이너스 나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식 시장의 무서움을 알고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처음 시작해서 큰 돈을 버셨으면 그때부터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 운이 좀 따랐구나 시장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지 항상 자신을 컨트롤하고 다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조금 샜는데요. 어쨌든 분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위치도 한번 볼게요.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은 이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으니까 이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가요? 그렇죠. 매수를 해볼 만합니다. 일괄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로 해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급등한 장대양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봉이 또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엔짱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한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할 매수는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주가가 무조건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때 여기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불타기. 이 불타기는 손이 잘 안 나가는 매매고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만 원의 종목을 샀는데 만 천 원이 됐으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 가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매매도 하실 수 있어야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할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 한번 매수를 했는데 이 고점을 또 치고 나가? 오케이. 한 번 더 산다. 분할 매수를 여기서 더 높은 위치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N자형 패턴은 급등 패턴입니다. 이 위치에서도 한번 사고 이 위치에서 한번 더 사면 더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할 수도 있어요. 대신 뭐가 있는 위치에서만 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단순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반대로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올릴 것 같아서? 느낌. 필이 와서? 아니죠.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왜 의미가 있어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이거는 치고 가겠다는 차트거든요.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슬슬슬 밀렸는데 장대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이 장대양봉 고점을 뚫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주식의정석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패턴인데 N자형 패턴으로 가면서 급등할 수 있는 차트죠.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고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한 종목은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짤 수도 있다. 이런 매매는 기술적으로 의미 없는 위치에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런 종목이어야 돼요. KTNG 같은 한국전력 같은 엄청 무거운 엄청 어떻게 보면 고배당 혹은 저평가 이런 종목만 제가 이렇게 그어드린 건 뭐냐면 이런 위치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KTNG나 이런 대형주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의미 없는 위치에서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도 워낙에 없고 내가 차트가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기로 했다면 이런 위치에서 모아가셨다가 이렇게 상승할 때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위치에서 추매를 하셔야 되는데 예외는 이런 가치주 KTNG, 한국전력, 무거운 종목들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 엄청 무겁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그냥 하락할 때 단순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셨다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분할 매매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이제 분할 매매를 안 다루진 않았어요. 한두 번 정도 했는데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분할 매수, 분할 매매, 분할 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강의를 중간부터 보신 분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드려요.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장중에 제 강의 자료 많이 많이 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분할 매수 위치 잡기에 대해서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매도입니다. 매도. 어떤 위치에서 분할 매도를 할까? 매도도 고민되잖아요. 차익실화하는데 플러스 한 10%가 됐어요. 이거를 한 번에 팔까? 아니면 좀 더 갈 것 같기도 한데? 반만 팔까? 3분의 1만 팔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위치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 번 볼게요. 보면 여기가 지금 전고점 저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혔죠? 이 전고점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윗고리가 달렸어요. 이렇게 되면 고점 돌파 실패? 차익실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위치든 이 위치든 어떤 위치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차익실현 타이밍이 나오냐? 네. 차익실현 타이밍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고점을 완전히 뚫어낸 건 아니에요. 고점을 못 뚫고 윗고리가 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찍고 완전히 깨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완전히 추세가 깨지지 않았지만 전고점에 대한 저항 부담이 있을 때 그때는 반이든 3분의 1이든 나눠서 매도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항선이 있습니다. 저항선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 왔을 때 여기서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돌파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위치해 있을 때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맞고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 고민이 좀 되겠죠. 이럴 때 분할로 반만 매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 날 치고 가면 그때는 좀 더 보여야죠. 근데 다음 날 저항 부담을 맞고 떨어지면 이때는 다 팔아야죠. 이런 전략을 분할 매도로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지금 검은 선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위치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이전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저항인데 지금 보시면 이 위치까지 주가가 왔어요. 제가 예측 매도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선에 걸린 구간인데 뚫어낼지 안 뚫어낼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원래는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고 파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저항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치까지 온 것도 사실이고 근데 돌파할 가능성도 어쨌든 있어요. 있기는. 그렇죠? 이럴 때 반만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반을 매도했는데 여기서 저항을 뚫고 그냥 가버리면 좀 더 보유하는 거고 저항에 맞고 떨어지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정석은 정석은 이 위치에서도 매도하면 안 돼요.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항까지 왔으니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좀 높아져서 그걸 보고 매도를 하는데 뚫을 수도 있으니까 반만 한 번 매도해보자. 이럴 때 이런 분할 매도 전략을 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든 분할 매도든 뭐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단순히 뭐 두 배 올랐으니까 매도하자 세 배 올랐으니까 반만 팔아볼까? 이건 아니에요. 세 배 오른 종목이 열 배도 가는데 그렇죠? 두 배 오른 종목이 다섯 배도 가는데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위치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할까? 왜 이 위치에서 분할 매도를 할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차트도 한 번 볼게요. 이것도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보면 여기는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 왜? 여기 보시면 이 전고점과 여기가 일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저항이 강하잖아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갈지 꺾일지 몰라요. 확률은?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만 팔아보는 거죠. 반만 팔고 뚫고 올라가면 좀 더 보유하고 꺾이면 매도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석은 보유하는 거예요. 정석은. 저항대를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 아직 모르니까 아직 안 꺾였어요.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추세니까 정석은 보유인데 그래도 하락 가능성이 높아있으니까 반만 팔아볼까? 이런 판단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이 엄청 좋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막 올라가는 시장이야. 그러면 좀 더 보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정석대로. 그런데 이렇게 종목이 올라왔는데 요즘에 시장이 조금 흔들려. 그러면 한 반 정도 팔아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정고점에 대한 저항이 임박해 있으니까요. 이럴 때 분할 매도 전략을 짜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저항대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을 막고 떨어진 건 아니니까 한 반만 매도해보고 좀 더 추이를 보자. 아니면 3분의 1만 매도해보고 추이를 보자. 이런 전략을 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반팔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의미 있는 위치에서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 의미 있는 위치에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네이블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게 장대양봉 그린 다음에 갭으로 떴어요. 이렇게 되면 갭으로 뜨고 운봉이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매도인데 그래도 상승 갭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반만 팔아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 위치 잡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뭐예요? 이게 핵심이죠.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의미 있는 위치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위치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내가 매수한 금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분할 매도하고 아니라 그랬어요. 의미 있는 위치에서 하셔야 되고요. 수익률과 손실률은 숫자일 뿐이고요. 중요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내용이죠. 결국은 기본적 분석에 의한 종목 매수는 하락시 모아가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건 아까 KTNG 사례에서 차트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할 매매에 대한 강의를 드렸어요. 분할 매매의 타이밍 혹은 분할 매매의 정의가 뭘까요? 왜 나눠 살까요? 왜 나눠 팔까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50분 강의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 어려우시면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제 강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조금 복잡한 그런 설명들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물론 오늘 강의 내용이 복잡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제 강의 1강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에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테니까요.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제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신 강의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시간만 가지고 오세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많이 준비해놨고요. 그 외에도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 관련된 내용들 매일매일 시장 열릴 때 제가 직접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만나실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바보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